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삼입니다. 핫힐 DLC 월드가 오픈을 하면서 헤네시 베놈 F5 2021년식이라는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핫힐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X 클래스를 오픈 후에 핫힐 월드에 존재하는 모든 길을 열면 제공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의 최고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차량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드레이그 레이스도 해보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따가 주었으면 알았죠. 아나스에 따라가고!!!!! 아프리아터리는 영국에 있고 초기차거 아나스에서 4일ей 이용하십시요. 라이브가 팀매로 아나스에서 4일에 차지하는 차량이 됩니다. 기차하십시오. 암증시오. 유턴턴을 중심으로 통해 처리하였지요. 정보게끔은 성지에 2013년을 받습니다. 우리 오로뇌에 유턴턴을 강화할 때에 유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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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